네 여기는 어딜까요? 상주권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갱신들이 너무 많아서 활동을 너무 잘해주십니다. 뭐 고기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지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비관학시를 일부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내왔네요. 나오긴 나오나 봅니다. 네 상주 판곡지 아이고 이런 그림을 준 거 보니까 뭐가 나오네요. 네 판곡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시고요. 실시간으로 상주권 소식도 계속 들어오고 대물나라에서 가면 한 50분 거리? 멀지 않아요.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항상 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상주 판곡지 상황을 알려드립니다. 오늘은 1월 22일 토요일 되겠습니다.